. . 딱 온 리만 높이면, 완벽한데. 그나저나, 네 아까 헷갈린다 그랬제. 그럼 너도 누구 대표한테 흔들린단 말이가? 흔들리나? 아, 나도 모르겠어. 왜? 아니 이상하게 그 사람 보면 막 심장이 뛰고 나 진짜 줏대였나 봐 그때는 점점 점점 하 그니까 점점 점점 뭐 순아 봉순아 너 빨라 밖에 나가봐 왜 밖에 안 서방 와있어 어? 빨리 응 가봐라 할 말 있어서 왔어 내일 회사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겠어 내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약 잘 챙겨드시라고 했잖아요 아이 진짜 경찰 말도 무시하고 이제는 뭐 의사 말도 무시하네 그게 아니야 내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 내 두 눈이 말을 여기가 아파 그댈 보는 나의 눈빛은 숨기지 못하고 다들 통내줘 내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 너 내 두 볼이 나를 한대요 그 짝사랑 빨리 끝내 숨기지 못하고 다들 통내줘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어쩌다 된통 다단히 걸린 거죠 베이베 내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 내 두 눈이 말을 한대요 그댈 보는 나의 눈빛은 숨기지 못하고 다들 통내줘 내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